10편 89편 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해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해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다. 무릎 구름 위에서 능히 여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이다. 여와 망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와여 주의 성실함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휴김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며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트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오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의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한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발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련이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신 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10편 89편은 레위지파 중에 에단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가 에스라엘의 집안 사람으로서 에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여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를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오늘 봉독하였습니다. 이 10편은 첫 시작할 때의 구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여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해 알게 하리다. 무엇을 지금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 주의 인자심. 2절에도 똑같이 다시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두 번이나 영겁어서 주의 인자심을 말했고 주의 성실하심을 말하였습니다. 히브리식 개념에서 같은 말을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하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실로 인자하시고 진실로 성실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의 인자심이고 무엇이 주님의 성실하심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10편 89편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실하신 분이시다. 한국말로 번역은 성실하다고 번역이 됐는데 이 성실하다는 단어가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빈틈이 없는 완전함.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아져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왜 했느냐 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인데 그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대로 행하시면서 그때 그때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도 그 모든 약속도 다 무엇을 위해서 하시냐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성실하게 행하시는 분, 빈틈없이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분이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인자시고 그가 왜 성실하신 분이시냐. 3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실 때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많은 자 중에 누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성실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느냐. 다윗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택할 때 유다지파를 택했고 유다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을 택했고 그 작은 집안 중에서도 가장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크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안에 성실하심을 보시고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 다윗을 택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워낙 신실하니까 워낙 믿음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 중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듣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여전히 받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데도 가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만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사람을 딱 건져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은혜받게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졌느냐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 지금 6년밖에 안 된 거예요. 6년을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전부가 되어질 수 있게끔 변화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것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이것만으로도 좋아서 만족할 만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와 같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받은 바 은혜가 주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의 인자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뭐가 있었냐.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이쁘게 보실 만한 중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이쁘다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서 나는 정말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로 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참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겠느냐.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와 언약을 맺으신 건 여러분께도 똑같이 언약을 맺으신 것과 같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스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저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저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내 생각에다 두시고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주셔서 예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주는 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탁 건져내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다윗이 그 자손이 영원히 경고하고 또 그 왕위가 대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주님은 변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스라엘이 끝날 때까지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여기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그것이 끝났어요.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요? 그들이 윤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양육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 약속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일을 하도록 주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채찍질을 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지고 거기서부터 왕위가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되었지만 주님은 거기에도 믿는 자들 신실한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 유달지파 중에 예수 그리소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윗의 위가 끝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달지파 중에 예수 그리소가 왕으로 오셔서 그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게 하여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소가 유달지파 중에 다윗의 후선 중에 오셔서 그 다윗의 위가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했다는 거. 그 약속이 다 성취되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후선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한 거.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소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소의 후선이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상대케 되어지고 번생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도록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오늘 어쩌다가 예수 믿고 어쩌다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내셨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으로? 그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는 다윗의 후선으로 나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결단코 다윗의 후선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방인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선은 유대인이어야만 되는데 그 유다지파 중에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다윗의 후선이 되도록 예수 그리소께서 유다지파 중에 오셨고 그래서 그 유다지파 중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유다지파 중에 속한 그의 후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내 자손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겠다. 우리는 다윗의 왕위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윗의 왕위를 가진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소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그 법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기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나라가 되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니 샬렘 왕이니 내가 예수님의 자손이 되어지면 내게서 왕권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왕권을 계속 이어내려가게 하고 그것이 내 것이 내 지도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자가 되어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그 왕권을 가진 유다시파 후손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미수님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했던 말들이 사무엘 하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무엘 하 7장 9절을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종기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종기케 만들어 주리라. 우리 주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그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그 앞에서 주님께서 다 멸하셨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종기한 자의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이름이 다 그 바람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종기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되어졌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는 무엇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가장 종기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하신 대로 종기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이 종기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종기케 만들어진 것을 오늘 20편 89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그 이름이 종기케 되어지고 모든 자 앞에서 찬양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그분의 것일 때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들에게 종기케어 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얘기한 사멜하 7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한 곳을 택하였다라고 말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고하여서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 이스라엘을 심고 예루살렘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되어졌지만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영원히 거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전에는 이들이 유목민으로서 떠내기 생활을 했죠. 텐트 생활을 했어요. 여기서 갔다 저기서 갔다 돌아다녔지만 그들이 한 곳을 정하게 돼서 그의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가 이곳 저곳을 다니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했냐 하면 예수님 안에 십자가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곳 지정한 한 장소는 예수님 아니에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안에 우리가 거처를 옮기지 아니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는 사사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대적이 계속해서 왔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그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고 평안하게 하여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노래를 지은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오.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한 곳을 정하시고 그것에 살게 하시고 나라로 세워지게 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셨습니다. 온전히 한 곳에 내가 방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부여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그 성실하신가 그 인자심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한 이 말 능하신 하나님과 도대체 누가 비교할 자가 있겠느냐 애굽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어요? 그 애굽을 다 침멸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다 침멸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트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드셨나이다 할 때 여기서 라합은 애굽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이스라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원수의 능력을 다 침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신 예수님 어디예요? 십자가죠. 내가 종살이 했던 그 애굽 내가 두려워 떨고 살았던 그 죄의 삶 사망의 권지 아래 놓여있는 삶 여기서부터 모든 원수 마귀를 십자가해서 다 침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건져내신 예수님 누가 주와 같은 자가 있겠나이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가 주와 같은 자가 있겠나이까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이름은 예수 한 분 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이 너희는 어디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건져내신 분은 예수님이고 나의 원수의 대적을 다 깨뜨리고 이제는 더 이상 대적의 손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난 그 장소가 예수님 품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믿으시면 더 이상 나에게 대적은 없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나를 치고 들어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뿌리 안에 있겠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마태고 16장 16절에 말씀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인자로 오셔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 없는 사람으로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한 것을 믿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된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거든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고 한 이 왕권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셨다는 것. 그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적군도 나를 침범치 못하게 나는 그 예수님의 산성 그 요새 안에 거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 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오늘 이 시평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걸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나중에 읽어보세요. 사회화 7장을 정말 다윗에게 그 약속하신 모든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그분은 다시는 애굽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 바다가 파도를 친다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세상 권세들이 요동을 하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삼키려고 하는 것을 바다의 파도로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라 할 때 그 파도가 잠잠하게 되어진 것. 갈릴리 바다. 그것을 잠잠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앞에 모든 권세를 나로 하여금 삼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어요. 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신 이 길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니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려면 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윤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런 단서를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안에 너희가 거하면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믿음으로 너희가 나아가면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다는 얘기는 육에 대해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의의 사람이 된다면 그 말이죠.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은 십자가에 못 받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길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여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과 푹을 주께서 창조하셨고 다볼과 헤르본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자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보존되어 있고 그 안에서 그 이름이 그 모든 마음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의 안지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조를 이루셨지만 마귀가 대적했고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초토하고 정리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만왕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13절 주의 팔 그의 오른손에 능력이 있어서 주의 손을 강하고 주의 오른손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오른팔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분이 오늘 나를 택하셔서 오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왕권을 갖게끔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너무 중요한 게 14절의 말씀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의 공의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의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의인 거예요. 공의인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이라는 거 이 세상에 불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주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인자하시고 진실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행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바로 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의와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인자와 진실하심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의와 공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분의 공의 앞에 살고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진실하심을 맛본 자는 15절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알고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알아서 주님 앞에 소리치며 즐거워 외치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이 진실하시다 인자하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롭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그들은 16절 보면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의 공의로 말미야마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높아져요? 공의를 아는 백성 공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인 것 믿으시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의와 공의 안에 나는 십자가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공의 안에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를 높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이 인자와 진실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17절 이와 같이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의 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주가.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 나의 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니 우리의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 주의 능력이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그 물을 벽을 세운 그 십자가 길 경계를 정하신 그 십자가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며 나에게서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분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이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여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 종 다윗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택함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택하셨어요. 그를 택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세우셨어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그 하늘의 왕권을 가진 자로 세우시고 하늘의 그 왕권을 나에게 사용할 줄 알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자 가운데 나를 높이시고 내 뿔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20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다. 우리 기름붐 받은 거 맞으십니까? 다윗을 찾아내어서 기름붐 부은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으니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축복받은 자예요. 다윗이 참으로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더 복을 받은 자예요. 다윗은 기름붐을 받았어요. 바깥으로 기름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왕국이 그날 송두리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우리 안에 기나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보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믿으세요? 얼마나 축복받은지 그 나라가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왔어요. 주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들어온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왔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게 내어드려야 되거든. 그것에 나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내 주권을 나타내고 싶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왜 그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왕의 유다지파 또 이스라엘 둘로 나눠졌어요. 우리 심령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났어요? 다윗과 솔로몬까지는 괜찮았는데 루오보암 때 나눠졌거든요. 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그리고 21절 보면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기름을 받은 자로서 온전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나를 맡긴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22절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기름붐을 받은 자로서 그분 앞에 있다면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주한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련히 와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르로다. 무엇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뿌리 높아져 성령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게서 산 증거로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100% 그분을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14절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란 것처럼 의와 공의가 나의 기초에요. 기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의와 공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기초가 바로 십자가의 시작이죠. 나에게 보자가 세워진 것도 십자가죠. 그 공의가 나의 모든 것의 시작이었고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면 그분의 의로 사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공의가 나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따라야 돼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10편 23편을 그와 같이 노래 불러 있었던 건 그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로 섬겼기 때문이거든요. 우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 있는 건 다윗이 기름붐 받은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건데 참으로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나를 늘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물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리로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부르시죠 그가 또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다윗이 장자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왜 장자란 말을 했느냐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대 추레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 하신 그분이 지금 여기서 다윗을 장자로 세우신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 장자가 누굴 말해요 다윗은 분명히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장자로 세운다고 나의 기업을 나의 위협을 다 그에게 이어내려가게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그가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장자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가 영원하게 하신 그분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찾아보세요 이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종의형을 받았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양자형을 받아서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본문 26절에도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줄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의 때문에 십자가의 공의 때문에 주의 인자하시고 성실하심 때문에 아멘 그러니 내 앞에 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어떨 때 내가 바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말로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주여 아버지 부른다고 하나님이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와 같은 관계성이 온전히 맺어진 자가 되었을 때에 나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분의 주권과 왕권이 내게 임하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져서 주로 그분을 섬기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대로 내가 노인자가 되어줄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많은 자 중에 다이처럼 택하시고 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왕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어 그리고 28절의 말씀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맺은 언약을 굳건히 지키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십자가가 내 심령에 온전히 새겨져 있다면 그 언약의 표증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 그 표증이 마음에 한례를 받은 자로서의 표증을 갖고 있을 때 그 언약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29절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늘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늘의 날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게 하늘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 왕위를 영원히 갖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윤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월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다면 채찍으로 회초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해서 돌이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33에서 37절까지 이 말씀이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33절로부터 37절까지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 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인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것처럼 다윗에게 그 약속득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로 들어서 내게 연약하셨고 그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혹 내가 지키지 않고 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다 거두지 아니하신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죄를 짓는데도 그 인자함을 다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성실함을 패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인자와 성실은 항상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이스라엘으로 다시 또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자와 성실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혹 회차리를 맞을지라도 혹 내가 채찍을 맞을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매여 채찍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돌이켜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편하지 아니하신다 나한테 약속한 이 많은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고하느냐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요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기만 한다면 주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십니다 그의 인자와 성실하시면 결단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89편을 쓴 에덴이 처음 1절 2절에 두 번이나 주는 인자하신 주는 성실하신 분이라고 주는 인자하시고 주는 성실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셨은 즉 아멘 주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아멘 사단은 거짓의 압이에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세상의 것은 나를 속여요 세상의 것은 의지할 게 못돼요 세상의 것은 쫓아갈 게 못돼요 하나님만이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만은 그 거룩한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아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영혼이 견고하게 하신다고 아멘 달을 보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궁창에 달이 계속 떠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겠구나 아멘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너무나 우리에게 참으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유기생각으로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염려하고 내 맘대로 근심하고 내 방법과 내 의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죄를 수없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나는 내 인자함을 그들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신다는 것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열심히 혹시 회차리가 있으면 잘못했어요 내가 회차리 들고 우리 아들 때리면 우리 아들은 아주 이 손이 막 이렇게 엄마 잘못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웃음이 나와서 때릴 수가 없어 회차리만 딱 들으면 걔는 손부터 비비는 거야 우리 딸은 손 안 비벼요 그럼 고집이 세가지고 회차리 들고 막 엄포를 놔도 딱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때릴 수도 없고 이거 빨리 빌어야 내가 이거를 그만둘 텐데 여기 안 비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 오빠가 빨리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 아들은 이러는데 얘는 지 오빠가 옆에서 울고 난리가 났어 막 대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빨리 빌어 그랬는데 나중에는 할 수 없어요 지 오빠가 하도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기다리고 있다고 회차리 내려놨잖아 우리 예수님도 우리한테 그러시지 않을까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리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회차리 만들고 이놈 너 이거 보이지 그러고 있는데 고집세게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빨리 빨리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주님은 정말 그 성실하심을 패하지 않으신다니까 그 인자하심을 끝까지 다 버리지 않으시고 남겨두신다니까 회개만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나머지 있는 인자가 싹 돌이켜서 다시 우리를 사랑하심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곳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달려갈 곳이 있어요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심 결단코 그분 앞에서 그것은 떠나지 않는데 문제는 오늘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그 보좌의 기초다 기억하세요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그 의 앞에 놓여있고 늘 공의 앞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만 나아가면 그 피로 죄가 없다 그리고 그 인자와 주의 성실하심을 내고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주님이 만드신 도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 공의를 아는 자는 즐거이 찬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공의를 아는 자가 돼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받은 대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놀랍고 진실하심이 놀라워서 이 시편 기자가 주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을 그 입이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속에 오직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늘 우리 앞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있게 주시옵시고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의와 그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셨고 공의의 심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전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의와 공의 앞에 내가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고 죄없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공의 앞에 진실로 기뻐하고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육의 은하 내 육의 어떤 칭찬받을 것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오직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며 기뻐하며 그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듯 우선